제이미라고? 이름도 개멋있어. 근데 왜 설레고 달리냐. 한국에 이쁘고 착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해라. 내가 왜 이런 거? 휴 나도 너랑 봤으니까 없거든. 저 그저 권주 마음에 들거든요. 양학식 어디서 개수작이야.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이러고 살아? 찌질이 나 갑자기 멋있어 보이냐고. 저 지금 내 마음이 유지한 거에요. 저는 여행히 신고를 바래요. 그리고 그 사진을 이끌어 보이냐고, 그 사진을 이끌어 보이냐고, 이렇게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는거에요.